고상하고 품격있는 질문들 오늘의 주제, 조선시대에 와플 먹고 아메리카노 마시는 왕이 있었다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에서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을 보면 고종왕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회 역사 공부라니!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대적인 자주독립국가임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요. 아직 유튜브 끄지 마세요! 뒤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멍멍멍! 고종왕제는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플, 케이크같이 서양에서 들어온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조선을 여행한 영국 지리학자 비숍은 궁궐에 초대를 받아 커피와 케이크 등 서양 음식 대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커피 맛을 잘 알고 있는 고종은 유배당한 것에 원한을 품은 통역관이 커피에 아편을 넣어 독사를 시도했을 때 향을 맡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응? 냄새가 이상한데? 반면에 같이 있던 순종은 아무 의심 없이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설사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커피는 오늘날 아메리카노랑 비슷했지? 이상 고상하고 품격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